Q. 아시안게임이라는 대회가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시합을 뛰기 때문에 오픈은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선수마다 합수 들어와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데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계속되는 훈련 일정으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은 없으시죠? Q. 저희가 지금 1주차, 2주차 진행됐는데 일단은 아시안게임 3년마다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힘들어도 열심히 다들 믿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주장으로서 후배 선수들, 동료 선수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Q. 주장이라서 특별히 다른 거 없지만 일단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주장인 것 같은데 일단 다 나라를 대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 힘들지만 서로 응원해주면서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Q.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Q. 일단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타지에서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와야 저희도 금메달을 떨 수 있는 데 큰 보탬이 될 것 같고 Q.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응원해주세요. Q. 그러면 시작해주세요. 질문해주세요. Q. 대회를 앞두고 과거 및 교회는? Q. 일단 4년 전에 인천에 뛰었고 이제 또 두 번째 아시안게임인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자 팀이 많이 약하긴 하지만 서로 힘 모아서 꼭 메달 건너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면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Q. 훈련 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없으신 체력은? Q. 일단 많이 덥기는 한데 그래도 선수들이 12명의 선수들이 있으니까 서로 힘이 모이는 것 같아요. Q.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정말 좋고 Q. 또 주말에 또 쉬니까 그때 회복해서 또 2주 여기서 훈련 더 열심히 해서 Q. 인도네시아에서 더 좋은 결과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Q.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 목표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신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Q. 일단 선수들은 누구든 메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Q. 아직 뭘 뛸지는 모르겠지만 Q. 메달 꼭 딸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Q. 감독님 그리고 선수들 다 힘을 합쳐서 Q. 응원하고 서로 의지하면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Q. 한국 테이스팅 화이팅 이렇게 Q. 한국 테이스팅 화이팅 Q. 한국 테이스팅 화이팅 Q. 감사합니다. Q. 감사합니다. Q. 교회 앞두고 어느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Q. 지금 저희가 입촌 훈련한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 Q. 아직 시간은 한 3주 이상 남아있는데 Q. 더위에 지금 많이 적응을 하고 있고요 Q.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고 Q. 아픈 부상선수들 중 없는 관계로 Q. 지금 훈련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Q. 계속되는 훈련 일정 때문에 Q.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Q. 어떻게 안배하면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Q. 지금 선수촌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Q. 선수들 식사라든지 Q. 마실 음료라든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Q. 훈련 장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Q. 저희가 스케줄을 잘 짜서 Q.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혹시 이번 대회에서 가장 경기하고 계신 국가라든지 Q. 선수? Q. 지금 눈이 익어 보고 있는 상대 선수 있으신가요? Q. 지금 아시아는 지금 Q. 일본하고 Q. 인도 Q. 여자는 대만 Q. 중국 Q. 지금 아시아에서는 강세 국가가 많기 때문에 Q. 카자흐스탄도 있고 Q. 여자가 국가 되어 있는데 Q. 지금 잘 준비하고 Q. 대비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Q. 아시아 게임에 임하는 각오 Q. 감독님으로서 각오 Q. 그리고 목표 한번 말씀해주세요. Q. 저희는 금메달의 목표고요. Q. 지금 선수들 Q.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Q. 어떤 메달이든 간에 Q.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Q. 어떤 메달이든 간에 Q. 열심히 해서 Q. 메달 따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Q.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Q. 한마디만 Q. 저희 선수들 Q. 여자선수, 남자선수 Q.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Q. 이 더위에, 무더위에 Q. 땀 많이 흘리고 Q. 아 잠시만 다시 Q. 괜찮습니다. Q. 편하게 다시 하셔도 돼요. Q. 지금 선수들 Q. 저희가 지금 Q. 신천선수점 들어와가지고 Q.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Q. 지금 주위에서 많이 Q.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Q. 그 부담으로 Q. 저희가 금메달을 Q. 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한민국 테니스팀 화이팅 Q. 이런거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Q. 대한민국 국가대표 Q. 테니스 Q. 테니스 국가대표팀 화이팅 Q. 테니스 Q. 대한민국 Q. 아 다시 Q. 대한민국 테니스 국가대표 Q. 대한민국 테니스 국가대표팀 화이팅 Q. 대한민국 국가대표 Q. 대한민국 국가대표 Q. 대한민국 테니스팀 화이팅 Q. 감사합니다. Q. 그럼 첫번째 질문 드릴게요. Q. 지금 아시안게임 앞두고 Q.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지 Q. 여자같은 경우는 지금 Q.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기 전에 Q. 다 시합에 참가하고 있었고 Q. 어느정도는 다 선수들의 컨텐츠는 Q. 어느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Q. 그것만 다 애들이 선수들이 유지하고 Q. 더위에 조금 더 애들이 몸을 관리면서 Q. 더위에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아요. Q. 혹시 다시 하고 싶은게 있으시면 Q. 말씀하셔도 돼요. Q. 괜찮아요. Q. 그리고 원래 계획하셨던 Q. 어떤 플랜이나 이런게 있으셨을텐데 Q. 지금 시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Q. 한번 평가해주세요. Q. 지금 남자 감독님이랑 Q. 상의에서 홍복을 진행 중에 있어요. Q. 아직 확실히 명단이 나온건 아닌데 Q. 아무래도 여자같은 경우는 Q. 일본이나 대만 선수들이 Q. 복식 강세가 좋아요. Q. 벨킹도 저희 나라보다 많이 높고 Q. 여자 복식보다는 Q. 혼복을 조금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Q. 혹시 경계하고 있는 나라 Q. 혹시 신경쓰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Q. 신경쓰는 딱히 정해놓은 선수는 없는데 Q. 신경쓰는 딱히 정해놓은 선수는 없는데 Q. 일본이나 대만, 중국 선수들이 Q. 우리나라보다 기량이나 Q. 피지컬 쪽이나 Q. 우리나라보다 우수하니까 Q. 그런 선수들이 Q. 경계해야 할 선수들이 좋습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Q. 이번 아시안게임 임하시는 Q. 각오, 목표 한 말씀 말씀해주세요. Q. 사실 Q. 저희가 Q. 아시안선수권에서는 Q. 랭킹이 제일 낮아요. Q. 패드컵을 뛰어가서도 Q. 저는 잘 알지만 Q. 선수들이 랭킹만 가지고 Q. 선수들이 Q.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그러면 Q. 지금처럼 Q. 선수들이 Q. 꾸준히 훈련을 임하고 Q. 이걸 잘 Q. 묵복한다면 Q. 그래도 Q.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Q. 하고 Q.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Q. 기대하시는 목표, 메달은 어떻게 되나요? Q. 일단은 Q. 많으면 많아서 좋겠지만 Q. 홈복이랑 Q. 옷식에서 Q.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Q. 하나 정도는 Q.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Q. 대한민국 Q. 테니스 Q. 대한민국 Q. Pfing Q. 테니스 Q. 테니스 Q. 테니스 국가 Q. 팟팅 Q. 테니스 국가 대표팀 Q. 행 pathetic Q 뭐야 Q. 테니스 국가 대표팀 Q. fore things Q swep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